정신, 정신, 정신. 감독님 오신다. 안녕하세요. 여대의, 여대의, 여대의. 김혁명, 명품배우, 명명 씨. 자, 반가워요. 와, 대박. 오늘 뭐 찍을 줄 알죠? 4대1로 싸우는 장면이야. 그런데 액션을 가만히 있어봐. 누가 좀 잘하려나. 액션, 액션. 오, 잘하네, 이 친구. 아, 액션 잘하네. 이 친구가 액션이 가장 좋으니까 혼자서 4대1로 한번 싸워봅시다. 알겠습니다. 용균 씨가 두목이야. 자, 리얼하게 한번 가봅시다. 자, 레디. 액션. 다다아악. 오, 좋아. 자, 마지막 두목. 조금만, 조금만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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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조금뱅 씨 이거 살이 튀어나와. 터졌어. 터졌어, 옷이. 형, 뭐 소생이처럼 나왔어.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두목하고 우리 부하하고 술 먹는 씬이에요. 술 취하는 연기 누가 잘하지? 야, 저 친구 잘하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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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친구 잘하네. 아이씨. 아,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아, 연기 배웠어? 야, 이거 모랜다고 잘해 강감도! 아, 가만 있었는데 뭘 잘해? 아, 저 술 먹은 거 아니지? 아, 너무 잘하는데? 그러면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못하고 그.. 코끼리 코를 열 파기 돌면 더 리얼하게 하는 친구예요. 아, 그거 괜찮은데? 예, 예. 그, 우리 그 보수도 같이 취해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씁니다. 아, 그래요? 어, 좋네. 괜찮다, 괜찮다. 아이디어 좋다. 같이, 같이 열 파기 돌고 하는 걸로 하시죠. 니가 뭔데? 니 마음대로 하냐? 좋다. 자, 그럼 같이 열 파기 돕시다, 지금부터. 자. 준비. 시작! 하나. 둘. 둘. 셋. 셋. 넷. 여섯. 여섯. 일곱. 일곱endre. 레디. 액션! 액션, 액션! 일으켜줘, 일으켜줘. 일으켜줘! 일으켜줘, 익혀줘. 그래. 그렇지, 그렇지. 정신! 다 찢어졌어요 아 잘하는데? 다 찢어졌어요 다 찢어졌어요 다 찢어졌어요 야 니가 뭔데 내 바지로 찢어졌어 다 너 다음 뭐야 강감독 뭐야 다음 씬 가봅시다 다음 씬은 상대편 조직원한테 붙잡혀가서 막 괴롭히는 당황하는데 결국에 돈 때문에 참는 그런 씬이에요 참는 역할을 가만히 있어 누가 좀 잘하는 참는 역할 참는 역할을 참는 것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해 연기를 야 얘가 뭘 했다고 그래 자꾸 아주 마음에 들어 이 친구 자 레디 조이지 마세요 니가 뭔데 날 위로해 니 할 거나 해 뭘 조이지 마 자 레디 액션 난 조직 배반한 적 없어 확실해 확실히 난 조직 배반한 적 없어 난 들은 게 있는데 난 너희를 위해 개같이 굴었어 들은 게 있는데 뭘 들어 정말 그러니까 뭘 들었냐고 들은 걸 얘기해줘봐 뭘 들었냐 얘기해봐 뭘 들었는데 너 못하면 내 소랄이 죽을 줄 알아 해라 너 뭘 들었어 아니 니가 뭐를 들었냐고 이런 시키야 계속 가 계속 차마 내 입으로 꺼낼 수 없을 때 아니 지금 꺼내야 돼 지금 꺼내야 답이야 이거면 되겠어 아니 뭐가 필요하냐고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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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면 괴롭혀야 돼 역할 역할 충실하게 알았어 해 너 뭐 필요한지 보자 오늘 끝까지 야 다 가지마 여기 그대로 있어 집에 가기만 해봐 야 뭐 필요해 해봐 뭐 너 뭐야 가만히 있어 우리는 바 태블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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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블릿